대전 시민의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 이런 분의 여자가 어떠실까 많이 궁금한데요 화산의 동그레이죠 네여자 화산이 부릅니다 매력적인 여자이야 사랑 쥔고 마음도 줍느자 앉아가서 청정을 심어 놓고 이제 와서 떠나요 처음 만나 맺은 인연 너무나 행복했는데 알면서 모르는 척 달린 당신이지만 뜨거운 남자의 가슴로 당신을 달라줄래요 안녕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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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여자야 매력적인 여자야 사랑 주고 마음도 준 여자 남자 가슴에 청정을 심어 놓고 이제 와서 떠나요 처음 만난 맺은 인연 너무나 행복했는데 알면서 모르는 척 알면 가시지만 뜨거운 남자의 가슴 당신을 닮아줄게요 일로운 남자의 가슴으로 당신을 닮아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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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